아빠가 외박하고 왔지? 아이고 다 지저분해졌네 미안해 아빠가 일 있어서 어젯밤에 자고 왔어 마루 삐졌어? 삐졌어? 아이고 왜 저거 다 저렇게 해놨어? 알았어. 말도 정리해 줄게 한희야 애기들하고 잘 있었어? 아빠가 저거 정리해 줄게 맘만 있어 물 바꿔주고 아이고 다 흘렸네 아빠가 어떡해 또 외박을 하고 왔네 그치? 내일 또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? 응? 조금만 기다려 다 이렇게 무너뜨려 줬고 깜짝 놀랐겠구나 또 이 소리나서 정리해 줄게 바로 왔어? 바로 왔어? 바로 왔어? 또 반대한테 또 실이 걸려올라 그치? 반디가 문을 여는 모습 반디가 문을 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? 반디가 문 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루가 쫓아 나갑니다 화장실 물도 문도 그렇게 옵니다 우리 반디는 똑똑해서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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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디는 전신 문도 열지 그치? passé 58 그치? 가방 그치? 거기에 있는 PAC 그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